오늘 함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골롯에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롯에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골롯에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삼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느라. 그리하면 내가 막당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냉가같이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세월을 아끼는 우리 전도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골로세서는 이 기록한 사도 바울은 지금 좋은 환경 속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마 감옥 안에서 골로세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골로세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으로 부탁하는 것이 자기를 석방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 또 자기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 전도와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영적 정체성을 가진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들을 때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예배 드리는 자세와 또 말씀 듣는 자세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자라는 정체성을 붙잡고 있으면 일상생활의 삶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자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서러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본론 인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보는 것도 달라지고 듣는 것과 생각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서러운 인생 속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중심, 또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속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전도자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 전파와 또 영혼 구원 속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전도자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전도자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글씀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삼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는 길을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삼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개정본 성경을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감삼으로 깨어있으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난 후에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라고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 누리라는 것은 기도를 가지고 누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를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서 1대1 관계 속에서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와 사건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있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와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를 계속하고 또 항상 기도에 힘쓰다는 것은 뭐냐면 종교적인 기도 속에서 주시옵소서 또는 중원 부원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와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건세를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흑암 건센은 결박받고 떠나가고 주의의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고 또 24시 참된 행복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세상 속에서는 직업을 주었는데 우리가 영적인 이 서밋의 응답을 받으며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과 직업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반대로 불신앙하고 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직업과 또 직분이 문제의 통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나의 환경과 나의 감정을 초월하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총매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환경과 환경 속에 속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노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세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고 또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골로서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본인을 위한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것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중보 기도라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을 때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내일이면 사형의 처에서 죽게 됐는데 그날 밤에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청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렇게 전도자가 죽어가는 불신자를 놓고서 중보 기도할 때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전도자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할 때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의 힘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골로세 교회의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중보 기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문이 열리고 그 속에서 그리스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게 해달라는 기도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전도할 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인지라 낙심하거나 또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 속지 않고 또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며 속지 않고 보금의 확신과 담대함으로 이 보금을 전하게 해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골로세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보금 전파의 진정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보금이 전파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도리어 감옥 안에서 보금의 전파가 더 진전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보면서 또 현장을 보면서 또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신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영적으로 갈급하지 않습니다. 갈급하다 해도 하나님에 대한 갈급이 없는 시대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있고 황폐해져 버린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려져야 하는데 그 은혜의 담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또 우리 현장의 영혼들을 보면서 눈물의 기도를 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 현장의 영혼과 또 전도대상자의 그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새 마음과 새 영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마음의 밭을 놓고 기도하는데 현장의 영혼과 이 전도대상자의 마음의 밭이 길가밭이 아니고 또 돌밭과 가시밭이 아니라 오토밭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님들도 이 전도운동의 시간표 속에서 전도와의 문을 놓고서 기도하고 또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의 글씀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월을 아끼는 전도자입니다. 두 번째 세월을 아끼는 전도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잘 행동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만들면서 적절한 시기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건사님은 직장에 취직을 하셨는데 그 직장에 있는 원장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을 뭐 100%만 잘해도 되는데 300%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 직장에 계시는 원장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면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주어지면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혜로 행하면서 세월을 아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6절 말씀에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냉발같이 하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히 할 말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원 우리 20장 15절 말씀해 보면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은 더욱 귀한 보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원 15장 23절 말씀해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은 아름답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 전파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음 전파의 기회 속에서 때에 맞는 말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 5월부터 6월 16일까지 교구에서는 현장 전도 캠프와 새생명 초청주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교구에 있는 계시는 사육자분들이 이 새가족과 단기 열석자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또 전도 캠프를 한 달 동안 진행을 했었지요. 그러면서 6월 16일 날 우리 새가족이 한 230명 정도 왔고 또 단기 열석자가 110명 정도 예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이 전도 캠프를 진행하면서 아 이것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고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인구나. 또 하나님께서는 매주마다 때에 맞는 강단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전도자의 기도를 회복하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절한 때를 놓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이 참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교수님으로 축복합니다.